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괜찮은데? 응 책상에 앉아있었네 손발 시려워서 괜찮던데? 짐대 세게 아니 아빠가 아무리 찾아서 왔어 엄청 가볍던데 가볍더라도 돼 7층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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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자 다음에 또 사봐야돼 그럼 저는 본류 한번씩 해봅시다 헐거지 맞아 볼륨매직은 도움이 안돼 파마를 해야돼 이거 사면 되나? 볼륨매직 할 필요가 없잖아 파마만 하면 되지 찰랑거리는 머리가 하고싶다고 하긴 했는데 엄마 왜 나는 볼륨매직하면 안돼 딱 발라붙어 할 필요 없지 흡수린 애들이 딱 펴주는 머리 깔끔하게 사면은 오믈리 사면은 전산 사전 사면은 사면이 사면이 사면은 사면이 사면이 지하 1층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